친구들 안녕! 케빈이에요! 오늘은 짜잔! 한밤의 유령 사냥을 가지고 놀아볼 거예요! 상자 앞면을 살펴보면 무서운 해골이 있고 유령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가 있대요! 안 그래도 꼬마 엘리가 주변에 유령들이 있다고 케빈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럼 케빈이 이걸 가지고 꼬마 엘리를 도로 가야겠어요! 그럼 친구들 같이 한번 가볼까요? 고고! 친구들! 꼬마 엘리가 온다고 했는데 너무 많아요! 근데 여기 너무 무서워요! 아 깜짝이야! 꼬마 엘리 놀랬잖아요! 도대체 유령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친구들! 꼬마 엘리 주변에 귀신들이 막 있대요! 꼬마 엘리! 케빈 믿죠? 케빈이 다 물리칠게요! 그럼 꼬마 엘리와 함께 귀신을 물리치러 가볼게요! 고고! 저 해골이 막 움직이기 시작했어! 근데 신기한 게 저 해골이 움직이는 방향마다 유령들이 생겨! 오오! 저 해골이 유령을 부르나봐! 음.. 안 되겠다! 케빈이 그래서 짜잔! 이 무기를 준비했어! 이 무기는 유령을 쫓아낼 수 있는 무기인데 해골이 유령을 불렀을 때 케빈이 무기를 가지고 빵 쏘면 유령들이 사라져! 어때? 멋있지? 예! 자 그럼 이 무기를 가지고 우리 유령들을 쫓아내자! 자 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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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마 엘리 찾아줘!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여기 있다! 꼬마 엘리! 그리고 케빈이 유령을 잡으면 여기에 몇 마리 잡았는지 확인이 가능하다고 역시 케빈 무기 정말 좋은 것 같아! 야! 오! 잡았다! 잡으면 이렇게 소리도 나고 오오! 여기 있다! 오오! 여기! 오오! 여기! 여기! 케빈이 과연 몇 마리 잡을 수 있을까? 유령들아! 빨리 떠나가라! 으으 무서워! 꼬마 엘리 또 어딨어? 찾아줘! 오 여기! 어디 있을까? 여기 있다! 어때? 케빈이 유령 잘 잡지? 예! 야! 여기 있다! 오! 여기도 유령! 여기도 유령! 어떡하지? 이 정도이 더 많아졌어! 하아! 안되겠다! 이럴 줄 알고 케빈이 짜잔! 꼬마 엘리를 위해서 무기를 하나 더 준비했다고 꼬마 엘리! 케빈이 좀 도와줘! 발사! 야! 오! 여기 있다!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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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오!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돼! 여기 있다! 어딨지? 여기 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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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무서워!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꼬마 엘리 여기 쪽! 이쪽! 이쪽! 오! 꼬마 엘리! 해골이 사라졌어! 오! 우리가 유령을 다 무찔렀나봐! 와! 신단다! 오! 꼬마 엘리! 케빈! 오! 오! 케빈과 꼬마 엘리가 힘을 합쳐서 유령을 무찔러봤는데 여러분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으으! 그래도 케빈하고 꼬마 엘리는 좀 무서웠어요! 그럼 케빈은 다음에 더 재밌는 장난감으로 돌아올게요! 친구들! 안녕! 안녕!